야, 너 다치니까 조심히 해. 갑시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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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 냄새가 난다. 민들레만 하던 내가 다할리아처럼 자라서 저녁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진다 해도 부디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마셔요. 아... 아... 여기 한 200억은 있을 줄 알았는데... 괜찮아요. 아버지 보내고 오니까 왜 그렇게 독하게 굴었나 싶고. 저는 그냥 아버지가 오빠들만큼 저 사랑하셨다는 거 그냥 그거 확인받고 싶었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도 남겨주려고 하셨다는 거 이걸로 충분해요. 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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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